안녕하세요. 지성입니다. 지금은 아이돌 출근 중입니다. 과정. 다가서 놀기. 아닌데? 영화보기. 포메카트니. 둘 다 사실 아닌데? 자유. 바다. 창의성. 아닌데? 둘 다. 아니, 맞는데? 커피. 이성. 영화보기. 둘 다. 응, 둘 다. 여름. 사실. 비밀을 말한다. 제 비밀이 아니고요? 통과. 도시. 피지컬.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. 파리. 예술. 명예. 외모. 홀수. 디저트. 모험. 나는. 전화. 아티스트. 둘 다.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데. 낙천주의. 환실주의. 가슴. 많았네. 이왕이면 명성과 부부 중에 둘 다. 시작. 끝. 끝날 거예요? 네. 잘한 거예요? 네. 고마워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